무장변화 에이스 알러트 가격 없애기 뭐지? 1층인데 1층인데 왜 2층인데 50% 2층 1층 으응 4층 괜히 골치커리만 남겼네 대단원 왔다 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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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심 공이 하지 않는다 365일 대단원 각이다 일을 안으로 뭐야? 어그라서 넘길게요 불이 복사가 된다고 대단한 금방 빠져 전략가 아... 근데 전략가 전략가 떠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데 복스만 슬라임 아니었으면 제이 케이스더스 방해하는 매국노 슬라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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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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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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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치야 반사야 그것도 아니면 반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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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쩌지 예비 있을까 말까 예비 썼다가 애다 돈 빠지면 안되는데 근데 어차피 못쓰네 스트레이킹 돌겠네 36딜을 넘어 미친 역시 대단원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이런 일상단원 사격 플러스 사격플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정산했나? 1번 하면 되죠 가물가물형 상상가서 싹 다 제거하고 불 개많이 불수있는 불 불 불 불 불 불이야 앗 앗 대단원 투장이었지 헷갈렸다 에헤이 실수다 실수 아 이런 야카 어디간 트리겜 에구울 앗 안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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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젓 벤젓 필요한가 이런 미신 아아 아 여기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대단원이 3장이라 정말 좋으시겠어요. 대개 타격기 없기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버저블 만들어줘요. 에이... 쓸데없는 유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악역에 연연한다. 대단원 너무 많은데 대단원 너무 많은데 대단원 지워야 되는 거 아냐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유리칼 지워 0코 50딜같은 갓카드를 많이 넣으면 세지는게 아닐까? 아닌가 0코 50딜같은 갓카드를 많이 넣는다. 1코 50딜같은 갓카드를 많이 넣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신 소멸이 없어요. 못 잡아서 반사신경 찾자. 사실... 뒤로부터 근데... 이미 이긴 게임 아닌가? 뭐야? 방어할 건 없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장 더 못 지운 게 아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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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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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대체 아이고 퍼펙트 실패 안사? 아니? 그래도 소멸되는 거 나와서 다행이다 아잠만 아잠만 트레이킹 와 드로 꼬라지 보세요 아 잘못 썼어 아 왜 이렇게 잘못 써 순수 저렇게 낭비할 게 아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수 이상한데 써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턴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쉽게 이길거 개 어렵게 이겼네. 이지컬겜. 심장. 심장. 허우 좌팩. 그 녀석이 온다. 002. 002. 이 뭐야. 유물만겜에 저렇게 비루한 유물 세팅이어도 심장을 클리어 한거 보면 혹시 개사기 아닐까? 응 아니야. 등 아니야. 등 아니야.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